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문제 봤더니 조건을 함수를 사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데이터를 복사해서 조건을 사용하실 수 있구요. B28셀부터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회원 구분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 회원 구분과 비회원을 컨트롤 C 눌러서 B28셀에 붙여 넣겠습니다.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라고 부등호를 서로 마주 보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 정리 포인트라는 필드명을 복사해 오시는데 바로 옆에다가 붙여 넣으시구요. 비회원이 아니고 정리 포인트가 3000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00이라는 값을 크거나 같다 300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조건이었어요. 비회원이 아니고 정리 포인트가 3000보다 크거나, 크거나라고 했으니까 같다는 안 들어가야겠네요. 같다는 빼시구요. 크거나 라고만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고 동일하네요. 아래에다 한번 더 쓰시고 고객 등급이, 고객 등급 컨트롤 C 컨트롤 V에 오셔서 고객 등급이 A라는 조건입니다. A 입력하시구요. 복사해 오셔도 돼요. 직접 쓰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고객명, 그 다음에 회원 구분, 그 다음에 대여 일자, 그 다음 장난감 이름, 우선 일단 복사해서 B34에다가 컨트롤 V, 장난감 이름, 대여료,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고객명, 회원 구분, 대여 일자, 장난감 이름, 대여료까지 순서대로 표시해 놓으시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열매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목록 범위는 A2부터 K25 영역이구요. 조건범위 작성해 놨어요. B28부터 D30, 다른 장소에 복사,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던 B34부터 F34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대여 일자 샵샵샵 나오시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K25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조건부 서식은 꼭 제목 행은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대여 아이디가 첫 문자가 1, 2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구요, ~~이고, and 함수가 필요하시구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시는데, 대여 아이디가 있는 A3셀을 선택하되, A열의 입구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두 번 누르셔서, 달라 A3으로 바꿔주시고,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구요, 반납 일자의 월이,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는데, 반납 일자가 있는 H3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 H열만 고정하시구요, 그 값이요, O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가로 닫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네,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구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말한 첫 글자가 A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반납 일자가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 조건물 서식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시트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L4부터 L26 영역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그럼 숨기기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호 탭에서 숨김을 체크하고 확인, 다음은 우리 검토에 가셔서 시트보호 클릭하셔서요,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하시구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뭐 하라고 언급이 없으시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기 탭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 100% 클릭 한번 하시구요, B2부터 L26 그러면 B열에 맞출 수 있도록 A열에 경계라인을 B열로 맞추시구요, E행에 맞출 수 있도록 행을 E행에 맞추십니다. B2부터 L26 영역만 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H와 I 사이의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요, L 끝에까지 드래그 하시면 한 페이지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작업 세문항을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의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 사의 반나비를 계산하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나비를 대여일자에 월의 대여기간을 합한 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를 다 사용하시면 돼요. 날짜를 표시한다? 그럼 데이터 함수 사용하시면 되구요, 데이터는 연도가 필요하니까 이열함수를 통해서 대여일자에 연도를 추출하고, 심표, 월을 대여일자에서 월을 추출하는데 더하기, 여기에다가 더하는 거에요, 누구를? 반납기간을 더하는 겁니다. 대여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G4를 더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심표, 데이함수를 통해서 대여일자에 1을 추출하시구요,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대여일자에 5개월을 더한 값을 표시해서, 6월 30일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구요, 두 번째, D38 영역에다가 아래쪽에 표 5부터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D38 영역에다가 장난감 아이디와 고객 등급과 할인액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장난감 아이디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이 MB, B, P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고객 등급인가요? 고객 등급이 A, B, C에 해당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에버레이지구요, 배열 수식이에요, 는 에버레이지, 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객 등급부터 갈까요?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 C38과 같습니까? C39와 같습니까? C40과 같습니까? 아, C열이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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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곱하기 두 번째, 미드함수를 통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추출하실 건데요, 장난감 아이디에 가서 F4,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MB와 같습니까? D37, E37, 아, 37행이구나 라고 37만 달러 기호가 표시되게 하시구요, 가로 닫고, 곱하기,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할인액이 있는, 음, J4부터, J22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IF의, 어, 아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심표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두 가지가 조건이구요,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를 통해서 할인액의 값을 가져와요, 만약에 IF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곱하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IF가 있었기 때문에 심표로 구분하시구요, 그리고 나서는 IF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평균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분류별, 고객별, 할인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구요, 아래로 수식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K4에다가 대여료를 구하시는데, E4와 VLOOKUP 함수이네요, 음, VLOOKUP을 이용한다, 회원 구분이요, B회원인 경우는 대여료에다가, 대여료는 대여기간 곱하기, 장난감 가격의 20%를 곱하고, 회원이나 그 다음에 그룹일 경우는, 대여기간 곱하기, 1계열 대여료로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사용하라고 되어 있구요, VLOOKUP을 두 번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K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만약에 회원 구분에 가셔서요, 그 값이 B회원입니까? 그렇다면 신표 입력하시구요, 대여료는 대여기간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대여기간 곱하기,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옵니다,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장난감 아이디를 찾고, 장난감 가격을 가져올 거니까,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 값 곱하기, 이 값의 20%를 곱한 값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0%, 그 다음 B회원이 아닐 경우에는요, 대여기간 곱하기, 다시 한번 VLOOKUP을 통해서,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구요,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VLOOKUP 가로 닫구요, 그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이구요, 배송비를 구하는 거네요, 커서를 M4에 갖다 놓으시구요, 우리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Public Function, Public Function, 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요, FN 배송비라고 되어 있구요, 이 함수에 입력받는 값은, 고객 등급과요, 배송 방식을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송비는요, FN 배송비는, 문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냐, 기본 배송비 곱하기 1 빼기 할인 비율, 어, 근데요, 계산하려면요, 이 기본 배송비도 입력받는 것도 아니고, 할인 비율도 입력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쪽에다가 기본 배송비랑, 할인 비율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어, 배송 방식이요, 배송 방식이 택배입니까? 그렇다면, 네, 우리는, 어, 기본 배송비를, 3000원으로 할 거예요, 어, 그 다음 다시 한번 좀 복사해서 쓸게요, 만약에, 음, LCIF, 배송 방식이요, 택배가 아니면, 직접 방문, 직원 방문입니까? 직원 방문이면, 5000원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직접 수령일 경우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SIF로 쓰셔도 되고요, 그냥 나머지에 대해서는, S라고만 처리하셔도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본 배송비를 0으로, 직접 수령이니까,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AND IF 하시면, 우리 배송비를 구할, 기본 배송비는 구하셨어요, 위에서 구하셨고요, 이제 할인 비율이 필요하겠죠, 할인 비율은 IF, 할인 비율은 표4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표4, 그럼 엑셀 화면을 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엑셀 화면에 봤더니, 표4가, A이면 12%, B이면 7%,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IF, 만약에요, 고객 등급을 입력 받으셨는데, 그 값이 A와 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할인 비율은요, 12%는 0.12에요, 그 다음, 다시 한번, SIF, A가 아니라, B입니까? 그러면, 7%니까, 0.07로 쓰시면 되고요, SIF에요, 복사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SIF, 그렇지 않다면, 할인 비율은, 2%니까, 0.0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S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면, 이제는 할인 비율도, 구하셨어요, 이제는 계산할 수 있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M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아니,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M 배송비, 고객 등급, 가져오실 거고요, 배송 방식, 가져오시면, 계산되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계산식,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대여 기간이, 2개월 이상인, 데이터가 몇 건이 있는지, 배송 방식에 따라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커서를, C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썸함수를 통한, 개수니까, 썸, IF, 조건은, 배송 방식을 가지고,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요, 배송 방식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택배와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열고요, 대여 기간에 가서, F4 눌러서, 2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 0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Shift,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실 건데요, 피버 테이블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회원 구분이 아니라, 합계 총 대여료가 표시된, B4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 가져올 데이터는, 장난감 렌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대여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필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져오는데, 회원 구분은 필요하겠죠, 대여 일자가 필요합니다, 대여 일자,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분류명 필요하실 것 같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총 대여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에서 다음, 마침 누르시고, 우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꼭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회원 구분은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여 일자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분류명은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교차하는 값에 총 대여료를 갖다 놓습니다, 다음, 이제는 배치하신 다음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택하시고요,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P6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한번 누르셔서요, 봤더니 월과 1이 선택이 둘 다 되어 있네요, 그럼 1만 선택을 해제하고, 월 단위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총 대여료가 있는, P4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지금 봤더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옵션입니다, 우리 분석 탭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런 게 내용이 가운데 간다는 얘기고요, 빈 셀 표시에다가, 0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밝게 22, 밝게 2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옵션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버 테이블 작성이 되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시고, 일단은 모든 선택 지소합니다, 고객명과 회원 구분을 가지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확인 눌렀더니, 4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실 건데요,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회원 구분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기준 추가, 두 번째, 동일할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회원 구분별, 총 대여료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다시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대여 기간별, 장난감 이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두 개의 부분합이 동시에 표시가 되어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차트 문제인데요, 총 대여 건수, 네, 아래쪽에 있네요, 선택 가능하시면 선택하시고, 안 되시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되고요, 콤보가 선택된 상태에서, 총 대여 건수는, 보조 세로 축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꾼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설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축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그 다음 표시 단위를 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선택 한번 하시고, 왼쪽에 만을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글자가 약간 이어져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차트 제목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은, 오른쪽에 대여 건수가 있네요, 축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한번 해주시면, 기본 세로가 아니라, 보조 세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장난감, 분류별, 매출 분석이라고 차트 제목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 아까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클릭하셔서, 대여 건수라고 입력합니다, 네, 축제목은 글자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세로 방향 해주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과 축제목, 아래쪽에 제목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은 범내입니다,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라, 범내에 가셔서, 아래쪽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 그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실 거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와,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글게, 좀 처리가 되실 겁니다, 네, 차트 문제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르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넣습니다,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H6부터, H24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색깔 먼저 넣습니다, 빨강 사용자 지정에, 빨강이 먼저 오고, 다음은 조건인데요, 미만이라고 되어있네요, 작다 2만 5천의 값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천단이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 넣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파란색이고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천단이 구분기호, 샵컴마 샵샵샵, 그 다음, 나머지는 천단이 구분기호니까, 샵컴마 샵샵샵,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에 색깔이 있다, 그럼 색깔을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서식, 그 다음에 색깔, 조건, 서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위치가 B2부터, C3 영역에, D3 영역이에요, 서식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서식 적용, 제가 크기가 좀 잘못됐으니까, 살짝 크기를 옆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2부터 D3 영역까지, 드래그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범위는 G6부터 G24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있습니다, 그 다음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100분위 수를 이용해서, 10부터 100분위 수를 이용해서 90까지, 그 다음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실 거고요, 색깔은 표준색에 녹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당추 하나를 선택하고요, F2부터 H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그래프 보기 선택, 텍스트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F2부터 H3 맞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문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장난감 검색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는데요, 장난감 검색, 검색 화면 점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왼쪽에서 개체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가시고요, 개체를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C콤보, 콤보 장난감 이름, 장난감 이름 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 입력하시고요, 엑셀의 위치가 C6부터 C23까지 입력합니다, 다음은 종료가 좀 쉽네요, 종료 먼저 할게요, 종료는 폼만 닫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노드 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하는 문제이니까요, 검색하는 문제네요, 검색 클릭하시고, 그 다음 잠깐만 창을 닫아 볼게요, 장난감 검색 클릭하면 폼이 나왔고요, 데이터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요, 첫 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되는데, 이 데이터는 여섯 번째 행에 있어요, 6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아이디가 B열이니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구분을 찾아오시면 돼요, 그럼 잠시 창을 닫아 보시고요, 다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셔서,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i, row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콤보에서 선택을 해요, 콤보 장난감, 이름에서 내가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에 선택한 값이 0이 반환이 되면, 여섯 번째 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폼에, TXT 장난감 아이디, 그 다음에 분류, 연령, 대여료, 가격, 그 다음 제조사,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오셔서, TXT, 아까 확인하셨던 이름 있죠, 장난감 아이디에는, 세일즈, i, row에서 구한 행에다가,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비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분류, 그 다음 연령, 그 다음 대여료, 그 다음에 가격, 또 하나 제조사까지, 일단은 컨트롤 이름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제조사, 그 다음에 분류는 디열이니까, 네 번째, 연령은 이열이니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대여료는 여섯 번째, 6, 7, 8, 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한 번 창을 닫아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 검색하면, 제조사까지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